자,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올마이티 TV를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갱자내는 가고 새해 신축년을 맞았습니다. 어쩌더냐 가네의 만보기, 깃듯이 걸 기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소예예죠? 네, 소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소띠분들이 이제 삼재잖아요. 오늘도 날삼재에 맞이해서 운세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올해는 신축년 소띠인데 다른 소하고 틀려서 흰 소띠예요. 올해 소띠분들. 올해는 날삼잔데 날삼잔데도 복산재입니다. 복산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거예요. 올해는 소띠를 가지신 분들 중에 괜찮을 끼고. 소띠 중에 보면 얼죽생. 이런 분들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으면 올해 돌아가시는 확률이 굉장히 많으시고. 2, 3월 동안에 정을 해서 2월 3월 중간에 가실 분이 많고. 그다음에 37세 얼죽생 위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결혼을 올해 운이 터져요. 결혼이 터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진급운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소띠 중에 정축생 85세에서 25세. 85세 계신 분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올해 좀 조상님들을 공독을 받아가지고. 아마 몸이 좀 완쾌 될 수도 있고. 25세 청년들은 취업에 좀 힘든 청년은 취업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축세 73세. 새로 뭔가 시작하시는 분은 올해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문을 열기 때문에 조상의 운이나 청기의 기념을 받을 수가 있고. 13세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가는 학생은 올해 아마 좋은 성적이라서 내년에 중학교 잘 깎이고. 이제 최고 포인트인 신축생 올해 한갑년이 든 중생들. 이분들은 올해 제일 걱정이실 건데 이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 신축년 나는삼재에. 개축생 48세 분들하고는 올해부터 운이 내년으로 들어옵니다. 상당히 큰 운이 들어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생일 달에 일월 이월 삼월. 올 달까지 그 생일이 들어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솥띠분 중에 5월 때를 낳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조금 구슬수에 조심하셔야 돼요. 5월 분? 5월 때를 출생하신 분들. 술을 잡수시는 분들은 음주 단속 조심하셔야 돼요. 꼭 제가 그거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9세 개축생은 지금 올해 첫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대박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삼재라고 안 줬다 그러는데 소띠삼재를 가신 분들이 덜삼재에 보고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3분의 2가 넘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니까 코로나까지 왔고 그래서 올해 날삼재에. 아마 소띠 운을 가진 분들은 봄 새싹이 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시는 사업들 꿈꾸고 치고 계시는 직업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싶고 그러고. 얼죽 새삼 실세 이분들 사주에 혹시 삼월 딸던 분이 계시면은 간운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운이 있다고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삼월 생일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시가 만약에 술시에 나신 분 같으면은 꼭 공무원에 합격할 확률이 칠팔십 프로는 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 올해는 소띠에 나는 삼재지만은 소띠에 가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49세 계축생분들 어떻게 보면 또 9세에 또 들어가셨는데 이분들 피의 뭐 조심할 게 또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남자분들은 술 먹고 음주 단속 기분 좋다고 해서 음주 단속 사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거든요 숙소인데 이런 말은 해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한테만 어찌든 간에 충성해라. 딴 눈 팔지 마라 딴 눈 팔지 마라 그러면은 복과 행운이 같이 들어오고 가정이 화목하다 제가 그 말을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소띠이 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복삼제 해를 맞이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보면 복삼제 해 더욱 더 원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무심법사 선생님께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예 제가 부처님 전에. 빌어드리고 천재 신년에 빌어드리고 우리 올마이티비 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올해 소띠를 가실 분들 행운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비띠 다 가실 분들 전체가 행운이 있지만 특히 삼재로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삼재의 늑에서 벗어나서 내년에 이민년을 오는 해로 가면서 좋아지고 번창하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